실선과 함께하는 영어공부 나의 아저씨 첫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나의 아저씨 첫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나의 아저씨 첫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나의 아저씨 첫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동훈이 아주 뻘쭘해합니다. 여직원이 벌이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네요. 찌르는거나 쏘는 것을 뜻합니다. 벌등의 침을 뜻하죠. 컴 애프터는 뭐뭐를 따라가거나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딸의 결혼식에 가야하는 큰형 상훈을 위해 동생 동훈이 정장을 사주려고 왔습니다. 돈벌이가 없는 변변치 않은 형을 위해 동훈이 많이 챙겨주고 있네요. 채비는 허름하거나 추레한 모습을 뜻합니다. 딸 결혼식에 추레해 보이지 마. 빈티내지 마. 샤비. 샤비. don't look shabby on your daughter's wedding. 사무실은 전화 없어? 공중전화도 있고 맘만 먹음 못할게 뭐야? 회사에서 다들 나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거 몰라? you know everyone's at my throat at work. 한편 동훈의 아내인 윤희는 동훈의 직장 상사인 준영과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준영은 회사에서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뜨롯은 목이나 목구멍을 뜻하죠. and my 뜨롯은 누군가가 나에게 적대적이거나 비난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목을 조르는 숨을 조여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양원에 밀린 돈을 낼 처지가 아닌 지아는 할머니를 몰래 데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친구 기범에게 할머니를 보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컴바이는 잠깐 들르다는 표현입니다. 하루에 두 번만 들러줘. 컴바이, 컴바이, 컴바이 just twice a day at twelve and four. 그러니까 절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경찰서 가서 한번 따줘보자고. 큰형 상호는 딸의 결혼식에서 자신의 지인에게서 들어온 축의금을 몰래 빼다가 아내에게 들키고 맙니다. 이건 절도라고 말하는 아내. 절도. 축하할 때 콩그레츄레이션이라고 하죠. 콩그레츄레토리는 이에 형용사로 뒤에 머니를 써서 축하의 돈, 즉 축의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콩그레토리 머니. I'm taking some of the money from my own daughter's wedding, 콩그라츄레토리 머니. When's my funeral? Come and eat. Your noodles will be soggy. 그동안 결혼식이며 돌잔치며 여기저기 다녔는데 자신의 딸 결혼식에 많이들 오지 않은 게 화가 난 상훈. 막내 기훈이 엄마 장례식엔 오겠지라고 말했는데 마침 그 얘기를 엄마가 듣고 마네요. 무한한 기훈은 엄마에게 짜장면 뿔기 전에 와서 드시라고 합니다. 속이 라면 등이 뿔거나 튀김 등이 눅눅해질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soggy. soggy. Come and eat. Your noodles will be soggy. 무당걸레는 그냥 죽이기 좀 그렇지 않나? 어디까지 죽여봤어? 사람. 미안하다. 안 시켜서. 지안에게 말을 거는 동훈. 어디까지 죽여봤냐는 동훈의 질문에 지안은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뻘쭘한 동훈은 미안해하며 자리를 피합니다. 무당벌레는 레이디버그 또는 레이디버드라고 합니다. 여성의 드레스처럼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레이디버그. 레이디버드. isn't it a bit too cruel to kill a 레이디버그? 내가 말했는데 내 공간에 들어오는 거 싫어한다고 나도 말했는데 네가 싫어하는 짓만 한다고 I told you that I don't like it when other people encroach on my personal space. 지안이 가지고 있는 채무까지 사서 그녀를 쫓아다니는 광임. 지안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잉크로치. 남의 시간이나 권리, 사생활동을 침해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엉크로치. 엉크로치. I told you that I don't like it when other people encroach on my personal space. 꼭 해야겠냐? 뇌물이라 잃어버려도 신고도 못하는 돈. 누가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He can't even report it as missing since it's a bribe. It won't matter who takes it. 동훈에게 우편이 하나 전달되었는데 거기에는 5천만 원의 상품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군가 뇌물을 보낸 거죠. 그걸 목격한 지안은 훔치기로 결정합니다. 어차피 뇌물이라 신고도 못할 거라는 지안. 뇌물과 신고하다 함께 기억해두세요. bribe. bribe. report. report. He can't even report it as missing since it's a bribe. 그냥 박동훈 부장한테 온 걸로 하죠. 후배가 대표이사 되면서 껄끄러진 관계 때문에 안전진단으로 밀려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없겠다. 돈이나 챙겨 나가자. 얼추 스토리 나오지 않아요? 아... 네... Doesn't that sound like a plausible story? 사실 그 뇌물은 박동훈 부장이 아니라 박동훈 상무에게 전달될 계획이었으나 배달 실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상무를 잘라내기 위한 윤상무와 도준영의 작전이었죠. 그런데 준영은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껄끄러운 동훈을 잘라낼 생각입니다. 그럴듯한 스토리를 짜내는 준영. 그럴듯한 타당한 것 같은 Plazible. Plazible. Doesn't that sound like a plausible story? 감사실로 끌려가는 동훈과 이를 모른 채 하는 지안. 이렇게 첫 번째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영어 공부는 어떠셨나요? 복습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 가셔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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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